프로 미디어 기어의 L플레이트는 캐논과 니콘, 소니의 카메라에 맞춰진 전용 L플레이트들과 아무 카메라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타입의 플레이트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L플레이트는 각 카메라에 맞게 바디에 맞춰져 있는 것들도 있고 세로 그립을 장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L플레이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L플레이트는 캐논 오디 마크3의 전용으로 나와있는 L플레이트로서 이렇게 오디 마크3의 카메라 삼각대 마운트 홀과 L플레이트의 홀이 일치하고 이렇게 L플레이트를 연결해주면 삼각대의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 시에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 L플레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인터페이스 단자를 L플레이트 장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